에스라 1장 오늘의 성경말씀은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시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심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스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너북 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총도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개요, 은 접시가 천개요, 칼이 스물아홉개요, 금 대접이 서른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mira, 그게 무엇인지 만나요.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